아이고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퍼프이다 얘는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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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는 퍼프이다 얘는 오늘은 티켓 먹고 와서 좀 이런데 오늘은 상황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영상 우리의 귀지입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시작할게요 너무 추운거 같은데 코가 빨개졌는데요 여기 햇볕으로 나와봐요 자 저 인물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환근 저는 선장이고요 얘는 부하하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 네 이름 얘기하면 안되지 어차피 어차피 범서영아는 승혜 누나밖에 안보는데 오빠 범서영아 승혜 누나도 안볼걸 그렇구나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니 뽀동네 이러지 마세요 아 이제 시작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작진 무 goddamn scaumin 무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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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울리면 어떻게 돼요? 뽀뽀님?